지렛이 전남코에 맡겨 놓은 상품들 이 중에서 나의 것 찾아가란다 대박이다 뒷돌로 proof 말머리의 상품 이름과 마이티 38001번 두째도 마이티 마지막에 오실 수 있겠습니다 5544님이요 오늘은 비가 오신 뭐가 생각나시나요? 저는 여럼때지만 핑크리 생각나요 미국의 운전심부가 생각나요 를 만나면 구독을 소환해줄 후에 신청합니다 아, 핑크네 죽어 그거 아시죠? 아, 나이 캣 내 남친에게 새로 샀는데 내 남친이 바람이 왔어 오늘 우리 여자랑 대적하게 한번 같은 거에요 니가 갈래 내가 갈까 아이고 촉촉히 비가 옵니다 남친이 바람 핀 여친과 대적하기 딱 좋은 날씨죠 아, 핑크입니다 루비 아주 그냥 걸리지마 아, 일주일이 이 거에요 사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